자, 갑시다 자, 우리 마님이 시키니까 타야 하지 자, 돌쇠는 원래 타야 됩니다 마님! 제가 한 힘 쓰지 않습니까요? 어우, 벤지벤지 여기 생겼죠? 저게 로보트랍니다 꽁지 머리하고 자, 거만한 시키 자, 거만한 시키 자, 아무튼 테스의 입담은 알아줘야 돼 자, 아무튼 거만한 시키 자, 아무튼 물건을 물건을 뭐 할 사람이 없어졌나봐 뭐, 저하고는 상관없으니까 오, 야, 깜짝이야 어, 뭐야 얘 좋아 자, 아무튼 자, 우리 안 보이는 곳으로 들어간 다음에 귀엽게 궁디 팡팡 으어엇, 불쌍해라 어우, 여기 동양이 있는 것 같은데 같은 동양 사람끼리 이러면 안 되지 좋아 아, 유예수가 살찐 얼굴이라고? 하하하하 대박 아무튼 자, 이것도 잡고 있고 아싸! 신호! 쟤가 날 안 봐야 되는데 그렇지? 좋아 좋아 벽돌도 있고 벽돌이 최고 좋은거야 일단 좋아 쟤가 날 보고 있었어 완전 변태다 석천이 형 같아요 이거 어디선가 본거 같다고? 아니 뭐 다 이거 지금 다 할거 아니야 방송들 아닌가요? 아님 말고 지금 방송 안하나 이거? 많이 할텐데 지금 죄다 이거 할겁니다 이거 죄다 안하고 있는 사람 없을 것 같아 완전 자 아무튼 여기서 약간 눈치를 본 다음에 여러분들 눈치를 잘 봐야 돼요 눈치 안봐서 괜히 나가다가 엉덩이에 못 박힙니다 강목으로 된 못 아무튼 오 이쪽으로 온다 에헤헤헤헤 안녕 난 미니라고 해 오 오 좋아 헤헤헤헤헤헤헤헤 헤헤헤헤헤헤 헤헤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자 아무튼 어, 나쁘지 않아요 쟤 뭐야 쟤 왜 경계 상황이 됐지? 아스토시는 아껴 써야 돼요 이거는 헤드샷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미안해, 내가 너를 헤드샷 할게 미안해요 적한테 무슨 미안한데 자, 일단 천천히 가도록 하죠 아, 황우진 아이도는 체력이 안 보여요 황우진 아이도는 체력이 안 보여요 야, 뭐야 누가 날 쐈는데? 어머어머 쟤 뭐지? 어디 숨어 있었던 거지? 나 맞았어, 안돼 뭐야? 어머어머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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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이야 야이씨! 오! 개 꺼놨네 아이 나 아, 여기 숨어 있었구나 미안합니다 너무 삽질을 해버렸어요 갑자기 짱 똘뱅이가 나가버렸어 미안하다 미안하다 아, 테스랑 테스랑 건투하고 있었다고? 방금 전에 죽을 뻔했는데 에너지가 안 보인단 말이죠 자, 수화물을 볼게요 자, 젠장 군인 녀석들 중 한 놈이 우리 배를 발견했다 난 이제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로버트 녀석이 군인 중 한 놈과 아는 사이였다 뇌물을 벗겨서 우리를 그냥 보내주게 만들었다 쓸모있는 녀석이다 이빨 좀 털 줄 아는 새끼다 우리 아무래 3분의 1을 뇌물로 바쳤는데 뭔가 당했다는 느낌이 계속 든다 그 안개 속에서 우리를 어떻게 발견한 거지? 로버트랑 병사랑 그러니까 한 통 소고기 했지, 그렇죠? 한 여간 이하 우리가 반입한 물건이다 의류 두 상자 화장지 한 상자 냉동고기 두 상자 술 한 상자를 반입했던 모양이에요 자, 아무튼 로버트는 말빨은 좋은데 더러운 녀석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말빨은 좋은데 더러운 녀석이에요 여기도 쪽지가 하나 있었던 걸로 오케이 자, 대체 우린 이놈하고 뭐를 하고 있는 거지? 이 자식이 명령하는 꼴이 마음에 안 들어? 이 자식이 머리묶음 꼬락설들고 쓰려? 로버트가 꿍지 머리 한 거 정말 거짓는가봐 이 자식이 아직도 돈을 안 지는 것도 마음에 걸리네? 이놈을 노리는 사람들이 이 도시에서 가장 위험한 부루라는 건 말할 것도 없어 그 녀석들이 유리가 관련된 걸 알았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지금 그 녀석들이 둘입니다 테스하고 조엘 로버트는 모든 걸 꺼냈어 하하하하 되게 불쌍하다 지네 아무튼 요기는 다 했는데 방금 전에 총알 너무 많이 맞았는데 그냥 갑시다 별로 많이 단 건 아닌 것 같아요 오케이 테스와 함께 다 죽여버렸죠 둘이 진짜 악독한 듀오 같아 리베님 별풍선 10개 감사드립니다 나랑 할 얘기 없는데 난 너한테 할 얘기 있거든 총도 주고 로키님 별풍선 1개 감사드립니다 로키님 별풍선 1개 감사드립니다 이 새끼 어디서 어? 조엘한테 까불어 조엘한테 까불어 되게 멍청한 것 같아요 오른쪽으로 가면 되잖아 우리가 올 때까지 기다려주고 있던 거예요 그래도 으앗 뭐로 죽어졌겠다 싹 소리래 어어 오우야 아하하 사카키 팔을 부지려고 하는 모양이에요 팔을 부러뜨리려고 팔았대 아... 못 당겨 싸가지 않는 놈 아니야 일주일만 시간을 살렸는데 개소리하고 있네 어... 저는 못 당겨 그럼 이렇게 되는거죠 아... 아... 소리 좋지 않습니까? 온 세상에 울리는 말 고고운 소리 아... 파이어플라이한테 줬대요 뭐? 단건 아니네 그쵸? 기본적으로 다 죽였어 그냥... 그냥... 그냥 다 끝내고 전에, uo.. Blog 파이어플라이가 어딘지 모르는걸 그러나 파이어플라이 수장이 바로 찾아왔네 배에는 총을 맞고 와줘 우리 집 개가 짓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개가 요즘에 복날에 잡기 싫다고 계속 짓고 있어요 농담이에요 총 내 노래 로보트가 무슨 이유가 있었나봐 밀반출 거리를 준다고 합니다 그걸 해주면 니들 총을 준대요 근데 총이 되게 중요한가봐 어 야 군인이 왔어 아예 총 얻으려고 오는건데 자 아무튼 이쪽에서 도망을 가겠습니다 문은 잠갔다고 하는데 자 지금 빨리 이동하자고 합니다 자 우리 강목 하나 먹고 아 왜냐면 강목이 아까 썼잖아요 썼나? 나 썼는데 왜 기억이 안나지? 자 아무튼 우리 마를렌 짱을 찾아 봅시다 얘가 마를렌이야 아까 전단돼 있던 파이어플라이의 대왕 파이어플라이의 대왕 좋아 배 뚫린 사람한테 잡고 시키지 말고 네가 하라고 하하하 자 올라갑시다 자 레이디 포스는 필요없어요 자 그냥 나와 살기 바쁘니까 그냥 갑시다 남아있는 애들이 지금 군인들이랑 싸우고 있는 모양이야? 자 이렇게 치느님 이루마님 안녕하세요 자 여기가 파이어플라이의 애들을 그냥 군인들이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조용히 숨어있는데 공격도 안 하는데 괜히 공격해가지고 지네들 그 공격사 하려고 자 이렇게 이렇게 배 뚫린 마를렌이 힘쓰고 있는데 자 우리 테스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보고 있습니다 완전 나쁜 여자죠 하하하하 완전 나쁜 녀인 것 같아 자 아무튼 테스는 아무것도 안 도와주는 아니 배 뚫렸잖아 그러면은 대신 해 줘야 되는 거 아냐? 자기는 안 죽는다고 하는데 아 저기로 들어가야 되나봐 아 저기로 들어가야 되나봐 야 군인들이 되게 광고모양에 수색을 하는구나 자 자 아무튼 갑시다 뭐 몰래 가자고 하는데 여기 달려가시면 한번 휴 하하 너무 간단하군 자 천천히 올라가죠 자 군인장들이 오자마자 웬 먹으래 자 자 아무튼 자 아싸 시노 오우 야야 근데 오 호호호호호 하하하 마를렌 지금 칼 찌른건가? 아 아 저기 총 쏘고 있구나 아 잡혀있네요 사람들이 자 아무튼 갑시다 장항성 인파 형님 안녕하세요 보리님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꽤 많네요 자 오우오오오오오오 오우오오오오오오오오 오우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자 여기 처형하고 있어 아 불쌍해라 그치? 나 본거 아니겠지? 오케이씨 자 조심해야 됩니다 걸릴 수가 있으므로 자 그래도 아니 이건 뭐 그 생존자랑 비슷한거 같은데 나이도는 자 아무튼 이렇게 가서 세금 세금카사 아싸 시이놈! 자 저 저 저 좋아 좋아 이놈도 두번째 워후우! 어머 자 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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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야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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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아 이 새끼! 이 새끼! 좋아 어우 어우 죽을뻔했어 어우 죽을뻔했어요 어우 여기 파이어플라이 애들이 다 죽어있네요 자 워렌이 워렌이 워렌 워렌인데 파이어플라이 녀석들이었던 것 같아요 잘생겼나? 자 아무튼 군인들이 오른쪽으로 잘생겼나 한번 보자 어우 눈뜨고 죽었어 아 클럽 무장이네 똑같이 생겼네 클럽 무장이잖아 클럽 무장이잖아 똑같이 생겼어 자 아무튼 자 이제 얼마나 남았다고 가자고 합니다 너무 너무 급하게 가지마 배 뚫린 애가 으잉 자 이쪽까지 야 다 죽이고 왔는데 뭐 하는 거야 다 죽이고 왔는데 왜 이렇게 오바떨지? 자 아무튼 오바 오바맨들이에요 자 아무튼 갑시다 이제 거의 다 왔어 뭐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야 배 뚫리고 어떻게 참을만 하지? 여러분들이 배 뚫렸다고 생각해봐요 참 참을만 하겠다 대단한 여자 같아 자 통행금지력이 있는데 통행증이 없이 뭐 밖에 있으면은 율락에 맞고 피톡 싼다는 그런 소리 한 것 같아요 와우 자 허가증이 없이 시려있다고 밝게끔 체포한대요 허가증 아까 허가증 있... 그게 허가증 아닌가? 좋아 응? 왜? 오케이 알았어 도와줄게 테스트는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 도착 어이구 자 여기서 꼬맹이가 칼병을 어디서 배워먹은 교육인지 모르겠지만 개 뚫린 거 치료를 받으면은 안 아프나? 자 엘리 엘리라고 합니다 자 마를렌의 조건은 중앙청까지 엘리를 데려다 달라는 거죠 자 로봇들의 판양이 두 개 주인데 우와 야 수지 맞는 정서인데? 아니 저거는 좀 치료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배 뚫렸는데 그쵸? 조건을 도착했으면 좋겠구나 와우 ㅇㅋ 엘리 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제가 그녀와 함께하는 딸이의 아들 아, 그리고 만약에 한 장면을 밖엔 제가 그녀에 주신 건지 그 전에, 그 전에 혹은 이 그룹의 마실 때 그 전에 그녀가 또한 그룹 제게임이 있죠? 그녀가 또한 그녀 그녀와 함께. 그녀는 그냥 그녀의 장면을 보고 그녀는 그 아름다운을 보내고 그녀 예정 그녀의 차량이 자 아무튼 꼬맹이를 데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다 잘 될 거야 그래 잘 될 수도 있지 자 아무튼 조엘은 꼬맹이를 막기로 했어요 그리고 마를렌과 테스는 총알을 보러 가는 거 같습니다 응 좋아 자 엘리에요 아 눈부셔 오우 이런 액션도 있었나? 눈부시다 귀엽구만 자 아무튼 자 여기 파이어플라이 애들의 시체가 널 부러져 있네요 파이어플라이는 이 옆에 팔목에 완장을 차고 있습니다 파이어플라이 완장 자 이거를 아 로리콘이라니 자 필립 류 필립 류? 자 이런 인식표 있어봤자 뭐 회수도 안하는데 자 공지한다 지명수배자를 은닉하거나 지원하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 지명수배자는 난 아니니까 와 사람들 전부 다 다 집으로 들어가고 있네 여기도 격리구인가 봐 그렇죠? 격리구역이 아니라 아 격리구역이긴 격리구역인데 구간이 나눠져 있나봐요 이쪽 저쪽 자 아무튼 지금은 저 그 아까 그 일이 있어가지고 파이어플라이가 어택을 해가지고 자 이렇게 이렇게 차가 왔다 갔다 버리면서 파이어플라이가 공격을 해가지고 그냥 싸가지 없는 녀석들이지 왜그러니까 공격을 해가지고 어? 그냥 쉽게 나갈 수 있는데 괜히 공격이 와갖고 지금 어렵게 나가는 거 아닙니까 밖에도 왔다 갔다 못하게 하고 아무튼 파이어플라이 애들이 문제에요 자 북쪽 터널로 갈 수 있습니다 자 저기를 어떻게 넘어가냐 여기에 이런 카화이한 쓰레기통이 있단 말이죠 카화이 자 아무튼 카화이한 쓰레기통을 여기다가 처박도록 하겠습니다 좋아 저쪽으로 올라가서 우리 엘리가 올라오는 귀여운 모습을 지켜보면 되죠 자 이런건 조명빨로 이렇게 엘리 빨리 와 자 아무튼 빨리 와 혼날라고 혼날라고 월요일인 12살? 엘리는 14살이라고 합니다 엘리 엘리는 14살이라고 합니다 자, 아무튼 밀수는 아니지만 엘리에게 무엇을 물으려고 했는데 아, 물으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엘리랑 담소로 나는 거죠 아무튼 갑시다. 여긴 달릴 수가 없어서 천천히 걸어오면서 엘리의 모습을 지켜보는 게 자, 여기서 이제 조엘의 따뜻한 아지트죠 야, 엘리한테 왜 그러니? 자, 아무튼 뭐 조엘의 아지트니까 굿말 안고 가만히 있어야겠죠 야, 눕자마자 자네 얍 냠냠 야, 그냥 그 화질만 올라갔을 뿐인데 와, 목에 검버섯 봐 검버섯 얼굴이랑 자, 바깥에 처음 나와가지고 되게 신기한 모양이야 아, 뭐, 안 돼? 안 돼? 안 돼? 왜 그렇게? 너와 함께하는 게 없을까? 네, 미안해, 너무 오래 걸렸어요 총장은 모든 곳에 다가가 브라린이 어떻게 되었나? 그들이 다가가야 돼 제가 그 상품을 봤는데, 많이 봤어 이렇게 해결해? 물건이 확실하게 되게 좋은가보여 2배 준다고 했잖아? 물건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테스가 웃잖아 일단은 화물 목록을 봅시다 1월 8일에 알약 8병, 햄, 캔, 비른 약병을 정리하지 않으니 이런 소리 해놓고 4월 1일에도 뭔가 밀수한 것 같고요 6월 13일에도 정어리, 모르핀 이런 거 6월 13일에도 비료포대, 이스키 이런 거 8월 2일에도 알약, 웹병 배송품이 그지가 떼... 보민이 우띵님 안녕하세요 마룰레는 자이기가 하고 싶어 했다고 합니다 6월 13일에도 불구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자, 속녀만 쳐 가자 원래 마님이 시키면 돌새가 다 해야된다고 조엘은 돌새입니다 마님은 테스고요 자, 원 이건 타이밍 맞추기가 그렇게 어렵진 않죠 이거 되게 어렵게 했으면은 또 재미있었을 것 같은데 아무튼 발전기 돌렸으니 에레베이터를 가동하죠 아무튼 뭐였지? 본청이었지? 본청이었지? 본청이었는지 아무튼 거기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자, 계획대로 잘 풀린다면 시간내 갈 수 있다고 테스가 테스 말은 되게 잘 듣네 그치? 여기에는 순찰 경로 지도가 있고요 자, 보시면 여기 영어로 써있는데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뭐 이건 쓸모가 없습니다 여기가 넓은 것도 아니고 좋아 좋아 일로와 말 잘들어 그니까 남하시킨다니까 조엘은 머슴이에요 머슴 아, 중앙총 맞아요 중앙총 뭐 이런 머슴입니다 하하 앞에 페트롤이 있다고 아무튼 다 갔습니다 와우 오케이 흐흐흐흐흐흐 자, 가봅시다 여기는 비가 오네요 자, 비가 좀 치적치적 내리는데 야, 이런 날씨가 진짜 안 좋은거지 그치? 지금 가방도 메고 있는데 가방 속에 있는거 전부 다 젖을거 아냐 이거 어떻게 쓰냐? 방수가방인가 보죠 옷도 다 젖을거고 자, 아무튼 갑시다 쌍둥인가? 자, 아무튼 자, 나가죠 자, 이쪽에 나가는 문이 있네요 오케이 좋아 하하 기다리고 있었구만 야, 어떻게 알았지? 뒤도 있어 와, 얘네 장난 아닌데? 워프신이요 자, 여러분들 잡히고 알았어요 아 확인하고 있네 자, 캣슨이 이 상황에서도 캠퍼 하하하, 캠퍼네 음흠 응흠 아, 왜왜 오오오오오오오오 야야야야야 왜왜왜찔러 아 producción равля Isp 아닙니다 아으으음 자, 여러분, 조준하시고는 바로 쏘셔야 돼요 조준하시고는 바로 쏘셔야 돼요 두호 DD 아, 이상한 소리 하고 있군 여러분 조준하시고 망설이면 안 되는 lush 그래도 쏴버려야죠 정년에 그 군인은 망설이다가 죽어버린 모양이예요 감염이 엘리는 감염이 됐었던 모양이예요 자, 구라치다 걸리면은 손모가지 날아간다는 거 안 배우니? 스타벅트는 지금은 모르겠으니까 아, 아까 지원 불렀지? 깜빡했네요 아까 지원군 왔잖아, 지원군 라미네즈가 지원을 불렀잖아요 아, 이거 헷갈린다 풀스에는 총 쏘는 게 L1이랑 L1이었으네 L1이랑 R1이었는데 여기는 밑에 L2랑 R2란 말이죠? 그래서 달리기를 하려다가 자꾸만 총알을 자꾸만 조준을 하게 돼 미안합니다 달리다가 괜히 조진해가지고 아무튼 가보도록 합시다 뭐 나쁜 건 아니니까 그건 좀 적응을 하면 되겠죠 아, 여기도 군이 깔렸네 아, 여기도 군이 깔렸네 썩 깔렸네 자, 우리는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항상 오, 번개, 번개, 번개 좋아 4,000이니 야, 이건 뭐 아싸신도 아니고 하하하하하하 아싸신! 오, 야,여,여,여,여 걸릴 거 했네 오, 야, 막, 살리지마 걸린단 말이야 봉당 땅땅 아무튼 이쪽에는 날붙이가 하나 있고요 이게 나오는 게 다 똑같긴 똑같은가봐 이거는 생존자랑 비슷한 것 같아 이쪽에는 군인들이 있었잖아 생존자랑 비슷한 것 같은데? 그냥 허드만 안 보이는 생존자난이도 같아요 아 여기를 보고 있구나 난 그분은 그냥 무시하고 가면 되겠죠 땅땅 황금지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었구나 자 여기도 아무것도 없어요 하하하하 좋아 자 이거를 하나 둘 나한테만 다시 끼고 앉아있나 자 뭐 어쩔 수 없죠 여행분들이잖아 레이디 먹으라고 저 깐이라 뭔 소리야 아니 왜 나만 시켜 자 아무튼 경찰 놈들이 거기서 우리 잡으려고 하고 있긴 한데 아 야 아무것도 없는 서랍 열지 마 좀 자 이쪽으로 예쁘게 안 걸리게 쭈쭈 바암님 안녕하세요 조심스럽게 안 걸리게 갑시다 옹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냥 여기는 코 후비면서 와도 되겠어요 코 파면서 하하하하 자 빨리 와 아이 나 이것들이 좋습니다 다 왔군요 자 아무튼 다운 모양입니다 아니 구인들이 왜 이렇게 많이 깔렸지? 야 파이어플라이 씨를 말리려고 하나봐 파이어플라이 애들을 씨를 말려버리려고 하나봐요 그러면 너네 싸울 애들이 없잖아 싸울 애들 없으면 무슨 낙으로 살아? 하하하하 뭔 소리야 자 안싸우는게 제일 좋죠 자 뭐 비 맞아서 상관없지 않나? 이미 다 젖었는데 자 여깁니다 여기 자 여깁니다 여기 뭐야 춤추고 있어 저기서 뭐하는거야 자 저 군인은 방금 전에 춤추고 있었어요 지 혼자 왜 저기서 춤을 추고 앉아있지? 러브님 안녕하세요 왜 춤을 추고 그래 손 날라고 자 아무튼 위험한 구간은 다 저건 모양이에요 다 지나온 모양입니다 와우 자 우린 여기서 훔칠게 있는지 한번 확인해보죠 훔친게 한... 솔직히 훔치는건 아니고 자 아무튼 여기서 잠시 숨 좀 돌리라고 네 알겠습니다 마님 대장님 대장님이 아니면 아님이지 좋아 하하하하 자 맛있게 냠냠 아 오랜만에 하는거죠 오랜만에 하긴 하는데 저거지 자 풀스포 나온 기념으로 리마스터판 나온 기념으로 지금 다시 하는거죠 자 아무튼 자 이쪽에 파이프를 따라서 야 여기 냄새 지저분할텐데 그치 아 그래도 여기 하수도이긴 하지만은 하수도이긴 한데 자 장벽으로 아 이제 수색 그만하고 갈건가 봐 장벽으로 하수도이긴 한데 좀 사람이 안산지 오래됐으니까 뭐 그렇게 지저분한 분은 아니겠죠 비도 많이 오고 아 썩은 애는 안나니까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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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자 힘은 원래 남자가 쓰는거라고 했잖아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자 아무튼 별게 아니라 중앙청 가는 거라니까 자 stayed 하하하하 자 중앙청에도 조그만 경유구역이 있어서 치료법을 여기선 하하핳 뭐 그럴 수도 있지, 근데 그 말 듣고 속이 탄 거 같은데, 조일은 미롭지 않은 모양이야 밖에는 괴물이 있죠 유딘 징님 안녕하세요 그렇게 봐 밖에는 예쁜 애들이 많아요 예쁜 여자들이 많기 때문에 가기 꺼려하는 겁니다 아무튼 예쁜 여자들이 많으니까 자기들 그 시기 당할까봐 조일은 왕따가 아니라 그냥 머슴이 맞아요 머슴입니다 머슴 더러운 마님들 때문에 머슴지를 하는 머슴이에요 자, 지금 엘리는 밖에 나오게 되게 좋나봐 엘리 이런 비오는 날에 자, 감염체를 죽여보겠다고 병리 교육 주위에 온통 폭격을 했다 야, 폭격할 돈은 있었나보네 자, 아무튼 부드러운 게 느껴질 리가 없는데 30프레임인데 지금 자, 감염체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폭격을 했어요 그래서 이 보스턴 격리구역 외곽지역은 쑥대밭이 된 겁니다 쑥대밭 야, 여기 휠드라드 나오나봐 와우, 야, 폭격해가지고 난리났어 지금 지하 지하철 같은데, 그치? 아, 저기가 중앙청이랍니다 엑소시즘 찔찔님 안녕하세요 자, 여기가 도심지에요 자, 그대한 황후지 자, 아무튼 여기가 도심지였다는 건 누구나 알 수 있죠 자, 일단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자, 일단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돌아가는 건 아니고 자, 사람들이 웃고요 뭐 그렇게 급하게 달려오고 그래 엘리는 어디다 놨어? 엘리? 뭐해? 엘리 왜 저래? 엘리 미쳤나봐 내가 밀어줄게 내가 밀어줄게 밀어밀어 아, 밀기 전에 빠져나왔네요 렉이 아니라 그 충돌 판정에서 충돌 판정 때문에 저기 계속 낀 것 같아 자, 일단은 여기다가 파이어플라이 펜던트다 자, 파이어플라이 펜던트 이건 누구냐 조셉 렌즈 렌즈짱인가 봐요 좋아 아, 이거는 처음이기 때문에 엘리짱하고 같은 옷은 입지 않았어요 저는 카와이한 남자입니다 카와이 헤헤헤헤헤헤헤헤 뭔 소리야 저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고 아니, 테스 제가 지금 미친 모양입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 지금 제가 미쳤는지 안 미쳤는지는 전혀 상관없죠 이 방송과 몽빵 지향님 안녕하세요 와우 헤이! 어휴 피떡됐스 피떡됐스요 얼굴이 안 보이네요 자, 아무튼 얼굴이 완전히 묵사발이 됐습니다 묵사발 묵사발 자, 아무튼 이쪽에 꼭 들어가 보시고요 여기는 맛있게 먹을 게 있으니까 오케이 자, 여기도 박살난 사람이 있는데 보자 M2542 야전작전 일찌 18시 18분 2438 A 구역에 도착해 착륙지역 이상무 서쪽도시를 중심으로 수색자 파격 21시랑 22시 18분 이상무 23시 12분 무너진 사무실에서 워터 일병이 2단계 감염자 현지역을 발견 수색 중 40분에는 다수의 감염자와 조우 작전 중에 사망 아, 키아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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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에더터하고 샤 쿨리지 이렇게 죽었답니다 키아에이 아, 방어 불가가 됐대요 그래서 여기서 기다리다가 뒤진 모양입니다 아, 찢는 거? 아, 찢는 건 나중에 나올 때지만 아, 근데 전 죽지 않을 겁니다 이번엔 이번엔 안 죽으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뭐 죽을 수도 있겠지만 안 죽으려고 노력하는 게 어디야, 그쵸? 자, 아무튼 여기 보시면은 섹시한 그녀가 삐냅시다 으악! 자, 여러분들을 위해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은 자, 감염체들은 자, 감염체들은 감염이 진행될수록 시야를 잃습니다 시야를 자, 시야를 잃고 청각이 발달됩니다 예, 버섯 이거 먹으면은 감염 돼요, 여러분 섹시하게 변할 수 있습니다 오예 자, 여긴 쥐가 벌써 들쑤셔놓은 흔적이 있군요 건물 자체가 당장이라도 묻어질 거 아니, 근데 건물이 되게 튼튼한 거 같아 어어어어 그 쥐 잡아서 먹어야지 아까 쥐구이 되게 맛있어 보이던데 여기서 무슨 올 마스터야 허접이지 라오어 허접 폴리라고 불러주세요 자, 좋아 들어가자 테스홀 함께 자, 하나 둘 상 downloaded 뭭홀 앗 아니 내가 내가 분명히 열심히 레모를 눌렀는데 왜 그가 피니쉬하는거지? 잘못해 내가 피니쉬 그래, 샹이야 그렇다고 샹이라고 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 구급 도구를 하나 준 모양입니다 어? 아닌데? 구급도 안 줬는데? 아, 재료를 준 모양이야 아, 클리커 소리 되게 좋지 않습니까? 저거 같아, 히드라리스쿨 자, 이쪽으로 나가자고 하는데 뭔 소리야 아무튼 자, 이쪽으로 가면 아청문 철컹철컹 아청아청 자, 아청문이 있고요 자, 여기 아청문을 뚫고 들어오면요 아주 맛있는 재료들이 주변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주변에 도사리고 있지만 뭐 그건 중요한 게 아니겠죠 자, 우리는 그딴 건 필요 없고 자, 이 구역을 나가야 되니까 이리 와, 얘들아 이쪽이야 자, 여기도 충격적인 얼굴 찢긴 야, 얼굴만 파먹었나봐 여긴 너무 단단하니까 방탄복이 있어서 단단하니까 얼굴만 파먹었나봐요 아유, 말도 안 나 으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얼굴만 파먹은 모양이에요 야들야들하니까 야들야들하니까 자, 아무튼 엘리짱 엘리짱은 데코라는 귀여워rä 자, 아무튼 어, 좋아 나도 올려줘, 테스 테스가 힘이 세니까 하나, 둘, 셋, 자! 야, 진짜 어떻게 올리지? 힘 대박 세 어우 Burke 그녀가 왔습니다 나 이뻐? 나 이뻐 자 자기가 이쁘냐며 울어보면서 오고있는 클리컷 소녀 하나도 안 예쁘니까 벽돌로 짱돌로 때려줍시다 저 소리 좋다고? 뷰탈리스크 우리에겐 지금 병이 아니라 벽돌로 벽돌로 게이를 만들 수 있을까 얘는 여자죠 어디가? 나 근데 강목 있나? 강목 있나? 강목 없어도 잡을 수는 있어요 강목 없어도 잡을 수 있는데 뒤로 몰래 들어가가지고 흐으아 으헤헤 오예 오오예 자 뭐 매우 좋진 않았지만 자 그래도 밥값은 했습니다 밥값 자 그냥 뭐 뭐하니 아 나 근데 에너지 달았나? 자 에너지가 잘하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초코바가 하나 있었던 모양이에요 아 왜 죽으라고 어 여기도 죽은 시체가 자 오줌 지릴 뻔한 거 빼면 괜찮대 아무튼 야 이거 왜 안 당겨져 하나 둘 이제 죽을 겁니다 걱정 마세요 여러분들의 그 갈증을 해소시켜드리기 위해서 일부러 어 이상한 소리가 났어 한 번은 아마 죽을 테죠 아닌가 나 이번에는 진짜 안 죽을라고 노력을 할 겁니다 아무튼 빨리 지나가래요 오예 오예 자 저기 있네요 중앙청 자 그리고 지금 폭격에 맞은 건물들 근데 폭격에 맞은 것 치고 그렇게 박살이 많이 난 것 같지는 않아요 폭격 안 맞은 것 같은데 아무튼 밑에 보지 말긴 뭐 보지마 밑에 어 밑에 병치 좋은데 그쵸? 아싸 왜 자꾸만 제작하려면 네모를 누르라고 그러지? 뭐 제작할 게 있나? 아무튼 자 테이프 갈고 시작할게요 버퍼링이 생길 겁니다 자 갑시다 자 갑시다 아 포토 모드가 뭐냐 포토 모드는 사진을 찍을 수 있는 모드입니다 나중에 보여 드릴게요 자 여튼 우리가 지금 중요한 건 그게 아니니까 아 여기 리볼버가 떨어져 있군 자 이것은 득템이니까 득템을 합시다 에로스님 안녕하세요 자 무기를 장비하기 소유하고 있는 총집의 개수보다 더 많은 총을 가지고 다닐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슬롯을 선택한 후에 X를 길게 누르면 길게 눌렀잖아 짜샤 왜 이래 버그인가 봐 야 버그 좀 그만 나와 자 리볼버로 변경 자 이렇게 하면 뭐 간단하죠 아 밑에 러너가 있는 모양이에요 자 러너 러너를 잡으러 내려갑시다 네헷 자 천천히 가죠 아 진화중인 러너군요 포켓몬처럼 진화를 합니다 클릭커가 될거에요 그렇지만 아싸 신호 아오 자 잠깐만 ia 잘생겼어 아닌가? 아닌가요? 잘생긴 줄 알았는데 자, 여기서 죽을거야! 기대하세요 진짜 죽을겁니다 뻥이고, 안죽을거에요 내가 죽길 바라는 사람은 엉덩이 맞아야됩니다 자, 아무튼 오케이, 오케이 어우, 괜찮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자, 누군가 이쪽에 소리를 듣고 이렇게 올거라고 생각했는데 한명도 안온다는거 오잉 자, 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 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 이쪽으로 올거죠? 러너가 올거 같아요 내가 이럴줄 알았어 너는 나의 밥이 되는 것이다 어디가, 어디가 헐? 헐? 어디가? 어디가? 어? 오우야 오우야 오우야,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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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안 돼 자, 오면 잡아야지 뭐 두바이야 두바이야 오우야, 총, 총 줬어 총알 자, 이제부터 문제입니다 자, 저기는 클리커를 어떻게 하면은 예쁘게 먹을 수 있을까요? 나 근데 강목이 없었죠? 아, 나 강목 들고 또 강목도 없는데 이거 던져가지고 객에다가 물어뜯길뻔했어요 자, 여기 강목이 하나 있으니까 괜히 삽부다가 죽으면은 좋지 않잖아 다 잡았는데 그쵸? 괜히 삽질하지 않겠습니다 전 안전하게, 세이프하게 가가지고 자, 뭐 달려도 되는데 근데 그게 있어요 제가 막 손으로 막 이것저것 막 헤집을 때 있잖아 그때 던지면은 그로기 상태가 안 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나도 잘 몰라 라스트 오버스 했어도 그렇게 뭐 아, 여봐 여봐 내가 그랬잖아 그로기가 안 나 완전 짜증나 자, 이 녀석은 날까요? 야야야 그로기가 안 나는 것 같아 이렇게 오바트 오지마 오지마 나 방금 가다가 또 죽을 거 있잖아 그쵸? 자, 쟤는 왜 춤추고 있는 걸까요? 자, 왜 댄스를 추는 걸까요?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 나 진짜 얘 뭐야 얘 그로기가 안 돼? 아, 나 쟤 왜 저래? 그로기가 안 돼 뭐야 쟤 왜 저래? 루턴트인가? 이상하네요 아니, 아니 왜 그 맞으면 저거 나오잖아 그게 안 나오는데 아니, 손으로 막아 병이랑 돌은 손으로 막아 자, 아무튼 그라운디드 난이도라 그런가? 오오오오오 자식이 나 몽둥이가 몽둥이 치니까 잡아도 되는데 몽둥이가 좀 아까워가지고 아, 몽둥이 너무 아까워 아, 내 몽둥이 내가 그렇게 잘생긴 거 아, 잘생긴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먹진지 이러지 알았나? 내가 그렇게 잘생긴지 이제 알았나? 아, 잘생긴지? 어, 뭐야 어, 뭐야, 뭐야 어, 방금 뭐야? 잠깐만, 잠깐만 방금 전에 조이 이상한 포즈 했는데? 저거 봤습니까? 어, 방금 전에 머리 괜한 머리 괜한 줄 알았네 어, 뭐지? 방금 전에 또 이상한 버그가 야, 버그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오지? 역시 버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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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브 워스 버그 오브 워스 아무튼 야, 나 무거워 죽겠어 빨리 열어 좋아 자, 모션 버그 오브 워스 아무튼 엘리와 함께 어어어 좋아 오케이 자, 이게 짜잘한 모션 버그 같은 게 있어요 그... 예전에도 봤잖아 오, 여보야 알코올 두 개나 줬어 여기 떨어주면 죽겠죠? 밧줄 없는 번지가 될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오케이 나 안 죽었어요 여러분, 박수 한 번 쳐주시죠 안 죽었다 야, 홀리가 안 죽다니 이건 말도 안 돼 박수 하하하하 홀리가 안 죽을 수가 없는데, 그쵸? 전 되게 많이 죽어야 되잖아 자, 근데 안 죽었으니까 박수 한 번 쳐주시면 안 됩니까? 아쉽다니 아이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아쉽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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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깝다니 이 나쁜 사람들 완전 못됐어 아, 푸시푸시 통사에 재밌다고? 자, 이번엔 안 그럴 거라고 합니다 자, 테스가 쉬자고 하는데 계속 거부했나봐 근데 갑자기 테스가 그런 소리 했네요 자, 샤워 한 번 해주고요 자, 여기 물이 꽤 맑은 거 같아, 그쵸? 자, 한번 이렇게 시원하게 해주고 자, 레이디들이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려고 했는데 아니, 조에 아니, 테스는 상관없는데 엘리가 약간 늦네요 엘리, 빨리 와 자, 너무 뿌직뿌직 응가마 싸면 저기로 앉았습니다 좋아 여기 붕대가 하나 있고 야호! 날붙이를 하나 만들어야 될 거 같아 너무 많으면 나중에 피통 싸니까요 좋아 자, 여기 맛있는 것들이 있고 자, 여기도 있고 자, 여기도 있고 어 파이어플라이 아, 파이어플라이네, 그렇지 파이어플라이 파이어플라이 마크 있으니까 파이어플라이 마크 있으니까 야, 얘는 누구한테 읽었지? 자, 아무튼 화염병을 들겠습니다 맛있는 화염병 자, 화염병으로 다수의 적을 한꺼번에 처치하십시오 불타는 적은 남에게 불을 옮길 수도 있답니다 라고 아주 아주 발랄하게 써있네요 자, 아무튼 자, 좋습니다 자, 여기 또 있는데 파이어플라이 지도네요 자, 중앙청에서 두 번째 파이어플라이 팀과 접선할 것 여자아이 5, 3? 5, 3 뭐지? 키인가? 아무튼 14세 빨간머리 자, 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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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간머리죠? 빨간머린가? 빨간머리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갈색 아니야 이거? 아름다운 갈색 인 것 같은데 자, 아무튼 뭐 그거에 신경 쓰면 지는 겁니다 일단 이쪽으로 들어가죠 야, 왜 갑자기 켜져 나는 라이트를 켠 적이 없었는데 지가 알아서 켜지는군요 오케이 오케이 자, 조엘의 엉덩이에 붙어 다니라고 그러면 안 되는데 엉덩이 냄새 넣어서 자, 클리커는 웅크린 채 이동하는 소리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너무 빨리 앉아서 가면은 클리커한테 100% 걸린다는 거죠 완전 완전히 예쁘게 가야 됩니다 예쁘게 요게 클리커 아까 보셨죠? 클리커장 너무 예쁘게 생겼어요 응개볼 자, 아무튼 요거 올리고 자, 화염병 2개 만들겠습니다 화염병 2개만 있으면 요기 있는 애들 다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닌 말고요 자, 아무튼 저 녀석이 지나가면 요거 기다리고 있다가 이쪽 안으로 들어가면은 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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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기 러너가 한 명 있을 거예요 러너를 잡고 항상 하던대로 변칙 플레이 따위는 없습니다 그냥 항상 하던대로 아니면 다 잡든가 하나밀크님 안녕하세요 다 잡은 상관은 없죠 그쵸? 아무튼 클리커가 지나가면은 우리 앞으로 나가도록 합시다 뭐 그렇게 쫄 필요는 없지만 약간 좀 기다려야 됩니다 이게 이게 반경이 행동 반경이 아니 그 소리 범위가 아무리 봐도 저거 같애 오 이게 왜 갑자기 엘리 엘리 비켜 엘리 왜 이래 요고 요고 자, 이 녀석을 잡은 다음에 좀 어둡죠 아싸 신호 하하하하 야, 뭐야, 뭐야 네모를 안 눌러가지고 방금 전에 매우 안 좋았었어 아무튼 안 눌러서 들어갑시다 유리 소리가 나진 않겠죠 자, 이쪽으로 까와야게 비밀번호를 자, 하나가 있네요 자, 데렉에게 보낸 쪽지 서점이 데렉이 자신의 금고를 사용할 수 있게 해줬어 오늘밤 문을 닫으면 거기에 내 물건을 넣어놔야겠어 3, 43, 78 이라는 금고 번호가 뭐 이거는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버스트님 안녕하세요 뭐야 뭐야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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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면 죽인다 오면 죽인다 암튼 아, 아무것도 없구만 오야 온다 온다 아, 쟤 뭐야 아, 쟤 뭐야 아, 쟤 뭐야 왜 이리 와 이리 오면 우린 뒤로 돌아가면 되잖아 자 이쪽으로 갑시다 어머어머어머어머어머 일단 끄죠 클리커 때문에 빨리빨리 갈 수는 없어요 아 이게 키는게 약간 라카같아 좋아 천천히 가서 아싸 지노! 하하하하하 오오 좋아좋아 오케오케오케 쏭두님 안녕하세요 자 일단은 아싸시노도 성공했겠다 자 이번엔 이쪽으로 갑시다 아 얘네 왜이렇게 움직이는 범위가 정말 그지같아요 일로 오지마 얘도 안잡고 와도 되는데 그치 그렇지만 서점에 있는 맛있는 금고를 먹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가야합니다 서점에 있는 맛있는 금고를 먹도록 하죠 자 크리커가 있는데 뭐 크리커한테 멀리 있으면은 이렇게 천천히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라스트 오버스를 뭐 완벽하게 재피한 것도 아니라 그냥 주의를 하면서 가는 것이죠 아 뒤질 수도 있으니까 자 요거요거요거요거요거요거 으아싸 지노! 하하하하 오케이 야야야 좋아좋아 서점좋아 좋아좋아좋아 자 이쪽에 있는 와우 야 뭐 별로 많지도 않네 씨 하하 야 이런게 바로 똥망이라고 하죠 자 여러분들 이쪽에 오면 바로 도주를 하도록 하죠 야 왜 안와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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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입니까? 야 근데 야 부서진 곳으로 빛이 새어나가는 것 같은 느낌인데 돌아가 너희 집으로 돌아가 자 돌아가면은 뒤를 따라갑시다 가 아니라 아 뒤를 따라가죠 이렇게 하하하하 나쁘지 않네요 뒤를 밟읍시다 집안으로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자 아무튼 뭐 화염병도 안쓰면 좋은거니까 자 아무튼 거의 다왔다고 해요 아 그렇지만 애들이 가까이 있으면 화염병 소리넣고 올거 아냐 아 그게 제일 힘든건데 자 제가 가면 아 저 녀석이 가하게 되면 여기다 화염병 투척을 하겠습니다 화염병 투척 좋아 화염병 투척 어 어 좋아 오호허헣 아무도 안 들었어 오케이 완벽해 오 오 야 소리 나겠다 올라가죠 나 멈춰 나 멈춰 나 죽기 싫어 야 여기서도 안 죽었어 기뻐해 주십시오 안 죽었습니다 자 엘리짱도 후우 예아 안 죽었다 하하하하하 안 죽었다 와우 테스도 지금 머리에다가 아니 지금 저기에다가 머리 박고 있는 것 같아 레옥스루피님 안녕하세요 자 아무튼 자 어딨냐 중앙청 대가리가 안보이는데 그쵸? 아 여기인가 봐 근데 중앙청 머리가 안보여 아무튼 자 트럭을 어디를 넘어간다 방법을 찾아보자 하면서 자기들은 찾지도 않습니까 다 결국엔 주인공은 노예이기 때문이죠 자 아무튼 얘네들 아싸신호도 아니지 그치? 그냥 죽인거죠 너무 잔인하게 아싸신호라고 하기에도 너무 그냥 벌레를 잡는거같이 밟는거잖아요 하하하하 자 아무튼 이 녀석도 잡아줍시다 아싸신호 하하하하 어우 야 눈 봐 눈 봐 눈 봐 보입니까? 눈 빨간거? 자 이 녀석도 마지막으로 좀 불쌍하긴 한데 뭐가 불쌍해? 좀비 불쌍하다고 할겁니까? 그건 아니죠 자 이거 오케이 빠샤 하하하하 자 나한테만 시켜 휘켜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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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무튼 여기는 되게 많은거 같아요 자 여기다 파킹하고 올라와서 오우 잘도 내려오네 엘리도 내려와라 자 여기에 자 위료전단지가 있습니다 위료전단지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죠 자 CBI 안전전단지입니다 자 질병통제국에서 동충화초 뇌감염 CBI라고 해요 그러니까 동충화초가 사람한테 감염되는 걸 CBI라고 한다는 거죠 네 알림을 예방하기 위해서 본 전단지를 제작했습니다 배경 동충화초 버섯은 숙주의 정신을 지배하고 행동 양식을 바꾸는 기생성 균사체입니다 그러니까 동충화초 그거랑 똑같아요 근데 사람한테 자 새로 등장한 좋은 인간을 숙주로 삼을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는 거죠 자 그리고 CBI에 감염될 수 있는 경로 두 가지가 확인됐다고 자 포자를 흡입하거나 좀비처럼 물리거나 자 잠복기는 1, 2일 동안에 숙주의 내로 이동해서 자 신체의 기능을 장악하면 잠복기가 끝나고 자 1기 환자는 주변의 모든 대상한테 불규칙적으로 폭력을 폭력 행동을 발산한다고 하니까 이게 좀비랑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균사체가 수주의 세포로 침투해가지고 이제 나중에 가면 아까 처음에 나온 듯이 포자를 죽은 상태에서 포자를 빡 퍼트리는 거야 그러니까 동충화초랑 똑같은 거예요 CBI 백신은 없으며 잠복기를 연장시킬 수 있는 치료법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카오스 혼돈의 카오스 상태인 거죠 자 아무튼 확진은 현미경으로 귀나 눈을 보면 확진이 가능하다 뭐 이런 소리가 자 아무튼 여기로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오케이 그래요 많이 갑시다 하나 둘 오케이 금방 우선 아 검색 위 오 오 빨리 오 오 오 오 오 오 오 그래도 여기는 못 들고 들어오나 봐 신발에 뭐가 있네 아, 선물인가봐요? 어? 하하하하 역겹긴 역겹구만 자, 일단은 도망쳐 놓았는데 뭐 도망쳐 온건 아니지, 솔직히 말해서 자, 아무튼 부품을 사용해서 무기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답니다 자, 군 기숙학교에서 몰래 나가서 몰렸다 그니까 왜 나가고 그래, 공부나 하지 우주 꼬마님 안녕하세요 자, 러너가 발을 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녀에게 도망간다 아, 그녀에게 도망간다 아, 그녀에게 도망간다 아, 그녀는 거의 다 죽었어 아, 그녀는 거의 다 죽었어 아, 그녀는 거의 다 죽었어 아, 그녀데요 그녀데요, 그녀데요 그녀데요 자, 아무튼 그래서 물려서 감염된 거라고 감염됐긴 했지만 정신은 정상적으로 있으니까 아무튼 이쪽에 좀 먹을 게 있나 한번 쭉 확인해 보려고 했는데 별로 먹을 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기억하는 게 잘못된지 모르겠지만 자, 처음부터 업그레이드 해 봅시다 야, 왜 이렇게 무기다이가 왜 이렇게 아, 그리고 어, 리볼버를 하는 게 낫겠죠? 자, 리볼버를 업그레이드 하죠 어, 103이나 있네, 103 자, 권총은 업그레이드가 돼 있는데 저거는 그... 그, 그거 저거 사면은 그 예약 판매된 거 사면은 그 업그레이드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바로 업그레이드가 되더라고 예약판, 초기 예약판 사면은 코드가 들어 있는데 그거를 사용하면은 그 업그레이드도 하나 돼 있고 싱글 플레이에서 방금 전에 9mm 장전 업그레이드 하나 돼 있었잖아요 그거랑 또 뭐가 있었는데 뭐 여러 개 있습니다 생존 능력인가? 거기에도 몇 개 있을 거예요 그거 되더라고 그러니까 처음에 하기 쉬워지게 솔직히 말해서 9mm 장전 속도 업그레이드 된다고 도움 하나도 안 됩니다 그냥 은과 같은 업그레이드 해요 아무튼 뭐 문은 다 열어줘야지 그렇게 도움이 되진 않는다는 거지 9mm 업그레이드 된다고 제작 속도 빨라진다고 그렇게 도움이 되진 않아요 제작 속도랑 그 치유 속도 회복 속도 올려주는 건데 별로 도움 안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아무튼 파이어플라이 펜던트 아니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파이어플라이 펜던트 한번 보고 싶다 좋아 좋아 자 아까 엘리가 뭐 만졌는 모양인데 만진 모양인데 뭔지 못 봤어 쉿 그러나 박물관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 방금 전에 파이어플라이 펜던트 하나 있었지 이건가? 아닌데 이거 처음 한 건데 이건가 봐 미셸 키퍼 자 아무튼 총알이 펜던트에 박혔는데도 불구하고 죽어버리고 말했네요 자 인식표가 자 이쪽으로 나가 봅시다 좋아 깨아 깨아 와 이거 좀 좀 오오오오오 오오오오 오오오오 코스 3 비에 어두워진 것 같은데 I'm alive! I'll make my way around Oh, oh shit 온다, 온다, 클리커, 클리커 Oh Oh god 2H님 안녕하세요 그러면서 클리커한테 쫓기고 있어요 테스니까 무서워하겠지 클리커 징이 나를 보고 내가 맛있어 보이나봐 나를 보고 오고는 있지만은 얘는 왜 이쪽으로 오냐? 이쪽으로 오지 말지? 아무튼 기분은 별로 좋지 않네요 왜 이쪽으로 돌아가는거야? 기분 나쁘게 설마 얘가 뒤돌아서 오진 않겠지? 하하하하 아 뒤돌아서 오면 매우 안 좋은데 그쵸? 아무튼 어머어머 왜 나를 보고 오는 것 같은 느낌이지? 기분이 진짜 레알 좋지 않습니다 하하하하 아, 3명 더 왔으면 좋겠는데 하와이하게 3명을 전부다 아, 2마리만 2마리만 죽여도 상관없죠 자, 광란 댄스파티 이거 잘라먹으면 되겠다 가 아니고 잘라먹으면 동충하초에 감염되는거죠 하하하하 자, 이거 먹으면 안돼요 동충하초에 감염되니까 자, 아무튼 뭐 자, 아무튼 뭐 자, 중요한 것은 우린 여기서 철컹철컹 아청법의 문을 열 수 있죠 철컹철컹 철컹철컹 자, 이렇게 자, 총알도 있고 야, 조엘은 총알도 잘집어 하하하하 자, 여기 보시면은 재료와 알약이 있습니다 자, 어우 건드리면 안되는데 자, 클릭커는 원래 그 화염병 마지막에 그 댄스머신인데 댄스머신 자, 테스 왜 자꾸 불러 자, 아무튼 자, 테스 왜 자꾸 불러 그렇게 보고싶어? 아니, 안본지 얼마나 됐다고 그렇게 보고싶어해 자, 아무튼 올라갑시다 어우, 어두컴컴하다 진짜 까만해졌는데 자, 플스 3판에 비해 좀 더 어두워진 것 같아요 야, 이렇게 돼야 좀 긴장감이 있지, 그쵸? 어어? 어? 원샷! 원투쓰리파어! 판치! 어? 어? 야, 테스 벗쳐지고 있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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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야? 여기로 오래? 어? 어? 야이, 로리콘 같은 감염차, 이씨! 진짜 로리콘 같은 생기는 감염차였어요 내가 좀 쥐었어요 어머머머! 안 돼! 어, 야 나 맞은 것 같아 아아아아아아아 여기에서 죽을 것 같아, 왠지 그쵸?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죽을 것 같아서 패스파T 근데 에너지가 되게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병으로! 오우야 오오오오오오 어! 와! 되게 많이다! 안돼 안돼 야야 뭐야 뭐야 야 너무한다 어... 핵펀치 때리다가 죽을 것 같아요 어? 어? 테스트가 공격을 해주면 자! 오케이 죽을 뻔했어 아즈메이오님 안녕하세요 어우 나 지금 피 흘리고 있잖아요 죽을 뻔했어요 테스트 괜찮아? 그래도 강한 여자이기 때문에 조금 숨이 차다고 굴아치고 있습니다 엘리 괜찮겠어? 야 벽돌 들고 뭐하는거야? 너가 더 무서워 야 벽돌 들고 뭐해? 이거 버그다 그죠? 이거 버그 같아 하하하하 벽돌 손에 벽돌이 껴있어 아 이게 뭐야 아 버그도 이렇게 다녀 벽돌이 손에 껴있어 야 건틀릿이야 저걸로 벽돌로 깨무시려고 저 벽돌로 깨무시려고 저 벽돌로 지금 깨무시려고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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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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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웃기냐 하하하하 하하하 왜 이렇게 웃기냐 벽돌려 짱 아 너무 웃긴데 이거는 벽돌려에요 좋아 아 조엘 되게 싫어하네 그쵸? 엘리짱이 조엘을 너무 싫어해요 엘리짱은 내꺼라는 가와이하다는 왜케 안좋아하냐 아 이거는 없어져야지 그게 아니 그거를 엔딩까지 벽돌을 그걸 달고 다닐 순 없잖아 안그렸습니까? 엔딩때까지 그 벽돌을 달고 다닐 순 없잖아 오른손에 마님이 까칠해졌어요 마님이 까칠해졌는데 뭐 어쩔 수 없죠 그냥 우린 귀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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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와이하게 댄스추면 됩니다 굿네시 케이 짱님 안녕하세요 아무튼 내려갑시다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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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왜케 늦게 내려가 엘리 혼난다 가방에 귀엽게 달려있다 저기 보세요 인형이랑 인형이랑 뭐 이런거 많아 어 파이어플라이 애들 있네 그쵸? 자 근데 가방에다 다 죽어있으면 이라는 나쁜소리를 하고 있네 야 니 배달시켜주니까 조용히 해 오케이 괜히 저주 내리지 말고 자 아무튼 방금 유별 아 유물이 지명수의 벽인가? 아닌데 어 뭐였지? 지령이었죠? 자 명령 접선지역을 술찰하라 여자애를 다음 안전가옥으로 이송올 때까지 군인은 없는지 확인하고 여자의 식사 건강을 잘 관리하라 그의 안전을 가장 중요시하라 하고 자 결국은 죽어버렸어요 자 엘리 기다리다가 죽었네요 왜 죽었는지 모르겠다 자 일단 왜 죽었지? 구성생에서 군이랑 싸우다 죽었나?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요 자 아무튼 천천히 가 아니고 빨리 자 다 왔네요 자 중앙청 보이죠? 위에 동그란 아치 형태 중앙청으로 다 온 겁니다 뭐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았어요 몇시간이라곤 했지만 몇시간이라곤 했지만 오오오오? 물표현도 약간 좋아진 거 같은 아닌가? 똑같은가? 엘리 너무 귀여워 저렇게 가는 거 너무 귀여운 거 같아 저는 롤리콘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자, 파이어플라이 페넌트 한번 보죠. 자, 멜린다 데이비슨인가? 자, 아무튼. 와우. 뭐, 롤리콘이 아닌지 맞는지는 중요한 건 아니겠죠. 자, 우리는 앞으로 갈 필요가 있습니다. 어. 날 보고 있군. 소녀와 벼리곰님 안녕하세요. 자, 중앙척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파이어플라이는 전면되어 있네요. 어떻게 된 거긴 죽은 거지? 어. 가슴, 아. 세메틈이. 아, 혹시나. 아, 그녀에게서 nå이 어디서 갔다고 말했겠다고 하네요. 전부 길은 어디에 걸까요? 어떻게 가면! 아우. 이 학생들이 어디있지? 자, 아무튼 여기까지 데리고 왔는데 갈 데가 없네요 배달은 다 했으니까 왜 그래? 조엘이 화내네요 자, 조엘이 화내네요 그냥 집에 가 저는... 어디에 가지 못해 이게 마지막 도착 자, 테스는 여기서 끝날 거라고 우리의 기쁨은 더 늦게 지났고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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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녀가 흥미로웠네 조롱 봐봐 그녀를 보여줄게 음... 자, 언제 물린 모양이야? 울리고 나니깐 테스가 심장이 문제가 있는 건가요 아 쉽죠? 원래 게임하다가 옆에 달고 다니던 사람들이 죽으면 매우 안타깝죠 타스 란느니언세 어 군이 났다 그들은 여기다. 내가 조금 시간을 구할 수 있는데, 네가 떠나야 할거래요. 너 여기 여기로 떠나야 할거래요? 내가 그런 것들을 구할지 못할거에요. 그만해. 내가 쉽게 만들어줄게. 아니, 아니, 그냥 가. 그냥 가. 그냥 가. 안타까운 장면입니다 여태까지 여기에서 나오는 장면중에 두 번째로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처음에 사라 죽을 때랑 아무튼 마지막 전투를 준비하고 있네요 일부러 죽을려고 일부러 죽을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안그랬으면 조용히 해 이 엘리 같은 이 어차피 감염이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죽을려고 하는 것 같아요 와우 아무튼 도망갑시다 빨리 구인들이 왔기 때문에 빨리 도망가지 않으면 총알받이가 될 수 있어요 오 샛 자 아무튼 테스가 죽어 있습니다 저기 테스 보이시죠? 아 불쌍해라 자 맛있게 먹고 여기서 하나 둘 셋 점프! 어우 좋아 자 그리고 여긴 득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장총 득템 자 득템 했습니다 자 사냥용 소총이에요 자 우리는 득템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총으로 전부 다 빵빵빵빵 엉덩이 쏴주는거죠 뭐 그렇게 어려운건 아니겠습니다만 아 그래도 조심은 해야겠죠 엉덩이 쏘다가 저의 엉덩이가 남아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요 오 좋아 좋아 이렇게 아싸 신호! 하하하하 오케이 자 일단 한 놈 잡았구요 어? 아싸 신호는 재미있는 것이죠 왜왜왜 걸렸어? 자 방금 1원 제기를 하고 있는데 안돼 안돼 정면대기를 하면은 피 터집니다 두 방 맞으면 죽을거 같애 어? 아 본거 같다 발각된거 같은데? 왜 발각됐을까? 오 쉣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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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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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안오네? 안오네? 아 발각 안됐네요 아 발각 안됐네요 근데 왜그런거야? 난리 그렇게 욕하지마 좋아 아싸 신호! 하하하하 오 예! 하하하하 란다다군 좋아 아싸 신호 좋아요 즐겨요 이 기분 여러분 한 명 더 있었죠? 어 여기에 병병 병 같은거 있으면 유인합시다 정면대기를 하면요 피똥쌉니다 피똥쌉 뿌직뿌직 쌓아요 여러분 정면대기를 그렇게 어려운 곳입니다 괜히 정면대기를 하다가 피똥쌓는 바에 쌀 바에는 그냥 우리가 미리 원래 하던대로 이제 들어올거에요 하하 원래 이거는 암살 게임이며 자비 액션 게임 하하하하 아님 말구요 와우 아 근데 너무한다 아 왜 계속 안와 어 어어 야야 어? 죽었어 하하하하 야 나 에너지 꽉 차있는줄 알았는데 죽었어 대.. 대박 하하하하 에너지가 안보이니까 자 피가 안보이니까 하하하하 죽방 한대먹고 죽었어요 야 이렇게 죽을줄 몰랐어 그냥 푹하고 쓰러졌어요 하하하하 자 아무튼 뭐 어.. 위험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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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로 오면 안되는데 가 아니라 아싸 신호 오케이 좋아요 아 제가 분명히 보고 이리로 올거 같은데 자 나쁘지 않습니다만 에너지가 얼마나 나머지 안보이.. 오우야 오우야야야야야야야 어어 오우 오우 안돼 안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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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우리 체력약을 하나 먹읍시다 뭐 안보이긴 한데 왠지 체력약을 먹어야 될 것 같애 하하하하 자 왠지 먹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자 여기 한 명 있습니다만 안으로 분명히 한 명이 들어갔을 것이기 때문에 발각됐잖아요 안으로 쭉쭉쭉 들어갔겠지 한 명이 자 우리네 자 버리고 가죠 하하하하 원래 UI가 다 안보여요 그러니까 UI는 이것밖에 안보여입니다 황무진아이도에는 이것밖에 안보여요 이거랑 이거 우리 제작할 때 이거 왼쪽에 몇 발이 남았는지 그거 안보이고요 자 오른쪽에는 에너지가 안보인다 그래가지고 제가 아까 아까 그게 보였다면 체력을 회복하고 들이댔겠죠 자 그렇지만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체력도 안보 그냥 들이댔다가 뒤지는 줄 알았은 겁니다 아무튼 이쪽으로 오고 있네요 아무튼 이쪽으로 오고 있네요 들이대다 죽은거죠 그냥 피똥 쏴서 여러분들은 들이대면 안됩니다 하하하하 자 아무튼 오 온다 온다 자 이쪽에서 들어가도록 하죠 우리가 항상 하던대로 좋아 한 명이 옵니다 그러면 정면에서 아싸 신호 하하하하 자 아싸 신호 하하하하 오 나 걸릴뻔했어 쟤 뭐야 뭐 체력이 회복될수도 있는거니까 오 안돼 아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야 여태까지 한번도 안죽 아니 아까 죽기전에 한번도 안죽었는데 한번 죽기 시작하니까 계속 죽어 하하하하 야 왜 여기야 왜 여기야 왜 여기야 아 아나 아나 미치겠네 왜 여기지 대박이네 정말로 대박이네요 까무러칠뻔했습니다 까무러칠뻔했습니다 오야야야 뭐야 안돼 안돼 헐 헐 좋아 아니 안처리한거랑 상관없고 이게 세이브 포인트가 체크포인트 마냥 이렇게 있는것도 있는데 시간에 그러니까 시간에 한번씩 나올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방전에는 그런것 같습니다 시간? 시간 다 되가지고 아무래도 이젠 죽지 않을거에요 지금 두번 죽었어 오늘 방송에서 이게 나쁜건 아니죠 제가 항상 밥먹듯이 죽었기 때문에 오우샛 아나 아 미치겠네 진짜 또 걸렸어 오우 어어 오우 어머머머 왔어왓어왓어여 차앜 오케 안전하게 안전방으로 다 잡고 가죠 한 명 남았는데 한 명? 뭘 보이래 이 자식아 자 갑시다 여기 지나면 이제 끝낼 건데 여기 얼마 안 남았어요 어디 갔대? 한 명 어디 갔어? 오 좋아 아싸 안녕 아싸 신호 바이아 자 아무튼 여기는 세이브가 됐을 것 같아 자 일단 갑시다 지금 두 번 죽었나요? 세 번 죽었나? 잘 모르겠어요 두 번 죽었는지 세 번 죽었는지 자 뭐 죽은 건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냥 기분이 들어오니까 오예 가자 아 빨리빨리 지나가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 그죠 자 그냥 지나갑시다 여기는 먹을 것도 별로 없고 자 그냥 지나가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여기 속 편하고 좋아 저리 가 자 일단 이거 먹고요 자 얘네가 한눈을 팔면은 우리는 도주하겠습니다 자 엘리가 제 품에 안기고 싶나봐요 와우와우와우 조심해야 돼 그래서 뻘찌타들 죽을 수가 있어요 쟤네가 안 본 틈을 노려가지고 바로 도망을 가는 것이죠 토끼 토끼님 안녕하세요 하우스님 안녕하세요 얘네들 왜 이렇게 춤을 추지? 기분 나쁘게? 오우, 쉣 뭐야? 쟤네 뭐해? 뭐하는지 모르겠지만 쟤네 저기서 뭐하죠? 쟤네 뭐해? 아니 갑자기 아니 갑자기 왜 저기서 포즈치 하지? 기분 나쁘게 아무튼 우리를 보고 오고있네요 그렇지만 우린 여기서 골인하기 했습니다 골인! 오우 야 뭐야 뭐야 죽혔어 죽혔어 야야 총만 좀 죽어! 아아악! 다행히도 죽진 않았네요 자 오늘은 두 번 죽었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은 두 번 죽었어요 다행히도 자 오늘의 방송 자 오늘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방송은 여기까지 할게요 자 나가시기 전에 추천 한번씩 부탁드리고 자 내일도 8시에서 11시까지 요 다음부터 바로 방송을 할 겁니다 자 아무튼 여태까지 부신이라고 수고들 하셨고 내일 8시에 뵙도록 하죠 8시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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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